야 이거를 뽑았는데요 아직도 이게 달려있습니다 파킹이 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은 110V라는 거에요 공짜빙인가 이거? 공짜빙입니까? 이건 뭔가요? 사장님 썼던 건가요? 그리고 한방에 부스 싹쓸이 각인데 이거? 아니 그러면 헤어드라이기까지 헤어드라이기까지 일단은 사회만의 게이드 아 위치가 좀 아 이게 씨야 이거 뭐야 아 쿨매트 미러 보노 이거 와 키가 좀 옛날 거여서 맛이 갔네요 숫자도 지금 삐뚤하시기 있잖아 뭐 게이덱 파스께 한번 봐줄게요 미용실 차이 되겠다 헌벙에 오우 오우 사장님이 뽑아가라고 그냥 세팅을 오지게 해주셨네요 사장님이 바랜대로 오오오. 우오 đ בש mandate 맨날 하던 데 아니고 다른 데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헤어드라이기 밀면 혜택이 지금 한 20% 남았잖아요 옆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헤어드라이기 밀면이 벗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몸통을 아 어 어 이게 뭔가요 뭔가요? 돌아왔어 이게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압동을 치면 되니깐요 잘 들어갔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손님들 미용실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데기 사장님이 쓰던 건가요? 아니면 사장님 부인이 미용실 할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어이씨 아이씨 이거 110V가 이거 외국 거네 이거 엄청 좋은 거네 이거 유럽 유럽 거네 유럽 거 7역 거 유럽 거 7역 거 아 이거 말라 어이씨 네 아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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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